이런 보도가 나왔지만 내년 총선부터 모두 수개표를 하긴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빈정하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 총선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2024년 총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거의 접수하는 그런 바로 직전까지 와있습니다. 이번만 성공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그냥 날로 먹을 수 있고 더불당은 거의 영구직권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공정선거를 위해서 협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부정선거의 수장인데 그동안 9번 부정선거를 해왔는데 한 번 더해가 10번만 하게 되면 완전히 뭡니까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50년 100년 정도를 여러분들 권력 을 누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부정선거 수장이 협조하겠습니까 협조 안 합니다. 나라도 협조 안 할 겁니다. 나라도 협조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아주 그냥 제가 냉정하게 이야기할게 한 번만 더 부정선거에 성공하게 되면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선거 부정세력들이 30년 50년 여러분들 나라를 거의 거침없이 운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본인들의 부정선거 수법을 다 내려놓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나 다 여러분들 뭡니까 제 눈에는 그냥 아이들처럼 좀 심하게 하면 바보 천치처럼 머저리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러분들 삶의 태도에 대해서 나는 치극히 실망을 할 뿐만 아니고 그냥 고생길로 들었어도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국가의 존망이 걸리고 여러분들 국민들의 생사가 걸린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뭡니까 그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미봉책으로 그냥 얼렁뚱땅으로 대충대충 그렇게 처리할 수 있냐 이야기죠. 여러분 대한민국 문제의 가장 핵심 선거 문제의 핵심은 득표수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홍길동이 100표를 받고 임극정이 여러분들 50표를 받으면 홍길동이 이기는 겁니다. 홍길동이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근거가 후보가 받은 득표수입니다. 투표함에 몇 표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홍길동이 100표를 받았고 임극정이 50표를 받았다고 발표하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숫자를 누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 선거 사기 핵심 세력들이 홍길동이 100표를 받았는지 임극정이 50표를 받았는지 그것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있고 국민들 어느 누구도 그것을 검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검증하자고 하면 대법관들은 다 선관위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수개표로 하면 좋은 세상이 온다. 그렇게 여러분들 그냥 행편없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자식들하고 그냥 죽도록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가장 핵심은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제조생산 조작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을 한 겁니다. 9번을 해왔는데 10번을 안 한다. 천만의 말씀이죠. 프로그램이 다 마련되어 있는데 10번째는 프로그램 안 돌린다. 정신나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2024년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상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으면 선거 사기를 주도하는 인물들의 상황에 그리고 심적인 상태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은 필사적인 겁니다. 한 번만 하면 뭡니까 로또 복권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한다고 그래서 국힘당은 그냥 대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그런 마음으로 감방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정신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다 제가 볼 때는 사기인 겁니다. 사기. 여러분 이게 어디서 문제가 출발했느냐.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제조하고 있다는 것을 국힘이 전혀 받아들이려고 안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화끈하게 조작한 강서보궐선거의 선거인수 기준 사전투표율을 7.49% 조작한 것을 다 침묵한 겁니다. 그 침묵 때 뭐죠? 그냥 나라를 팔아넘긴 겁니다. 그때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고 국민의힘이 김기현이 나라를 팔아먹은 겁니다. 이 강서보궐선거에서 일어난 이 어마어마 무지막지한 여러분들 소위 사전투표율 조작을 통해 선거를 만든 이걸 침묵한 결과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 그다음부터 그냥 얽히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 이런 진실에 대해서 저 자신도 불편합니다. 왜 그냥 내가 입을 다물면 그냥 다물고 다 그쪽으로 가 가지고 지하자 좋다 윤대통령 좋다 이렇게 가면 되는데 나는 도저히 양심상 그렇게 여러분들 대세에 편성해 가지고 나라의 반역을 저지르는 일을 못 하겠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투표함 속에 실물로 된 투표지가 100장이 있는지 200장이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핵심이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마음대로 제조 생산해서 발표하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여러분 그게 전부인 겁니다. 홍길동이 100표를 받았다고 발표하고 임극정이 50표를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최종적인 결과지 투표함 속에 홍길동이 뭡니까 80표를 받은 게 들어있고 임극정이 뭐죠 40표 받은 게 들어있고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지금 뭘 하자는 겁니까 투표함 속에 있는 홍길동하고 이런 인극정이 몇 표를 여러분들 국민들이 직접 듣는지를 잘 조사해보자는가 그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죠. 그러나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제조 생산해서 이런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후보별 특표수가 모두 다 조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까지 야무지게 조작한 겁니다. 그런데 2021 총선에서는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후보별 특표수 안 만들 거라고 여러분들 행정안전부나 윤 대통령이나 여러분들 국힘당이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나간 인간들인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하게 되면 얼마 정도가 나옵니까 329만 표를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329만 표 조작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역대 선거를 7.49%를 조작하게 되면 329만에서 331만 표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보시면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선거관리비원회가 240만 표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20만 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이재명의 플러스 120만 표라 240만 표를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때 맥시맘으로 조작할 수 있던 것이 331만 표입니다. 사전투표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선거 사기 세력들이 방심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240만 표밖에 조작을 안 한 겁니다. 331만 표 조작했으면 다 승부가 끝난 거죠.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지금 2024년 총선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렇게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면 첫 번째는 아홉 번 선거 부정을 저지러온 선거 사기 세력들이 얼마만큼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해야겠다는 절박감이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절박합니다. 한 번만 여러분들 2024년 총선을 먹게 되면 그 다음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뭐죠? 영구집권이 펼쳐지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선거를 가지고 이런 국민들이 권력 교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의 이름들 득표수를 만드는 방법은 아홉 번 정도의 이름들 검증을 거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총선에서는 한두 사람이 이름동원되더라도 모든 득표수를 다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개표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개표 상황표가 어떻게 올라오든지 간에 그냥 서버에서 다 조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다 제가 볼 때는 그냥 구라 사기라고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를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투표함 속에 몇 표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을 겁니다. 공박사님 그러면 투표함 속에 있는 이런 투표지수는 하고 대조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대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선거 무효소송 제기하게 되면 대법관들이 다 덥지 않습니까? 대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여러분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수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다 먼저 새로 맞춰가지고 법원에 다 제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대조할 겁니까? 대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하고 전산 조작을 해서 홍길동 100표 인격증 50표를 발표하고 나면 투표함 속에 홍길동 90표 받고 인격증 70표 받은 표가 있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조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대조를 못하게 이런 대법관들이 다 덮어버리니까. 그리고 지역선거하니가 뭐죠? 대법관님들이 여러분들 활동하기 좋게끔 인쇄소에서 다 이런 투표지를 찍어가지고 이미 선관위가 만들어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 송길동 100표 인격증 50표에 맞추어가지고 이러면 투표함에 이러면 투표지를 다 버리고 다 새로 채워가지고 뭐죠? 법원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으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뭐 이렇게 그냥 와 우리가 이겼다 뭐 이런 거 이야기 들어보면 기가 찬 겁니다. 이 나라가 도대체 이 나라가 이렇게 교육받은 그냥 조선사람들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조선사람들. 그래서 이 소위 전산조작을 막기 위한 여러분들 방법이 없으면 안 되는데 현재 국힘이 이런 접근하고 있는 태도를 보게 되면 그럴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핵심이 이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득표수를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을 해가지고 이동을 시키잖아 이동을. 그걸 막기 위한 방법을 수없이 공병호 tv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막기 위해서 전산조작을 막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런 거 보시죠. 이 수개표를 어마어마하게 호들갑을 뜹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눈 가리고 아운 겁니다. 눈을 가리고. 여러분 이 문제가 한번 보시죠. 기존의 개표 절차가 투표함을 까고 전자개표기를 개표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죠? 개수기를 돌려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심사부의 형식적인 수견표라는 이것이 현재 절차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국민의힘이 여러분들 야단법소를 들어가 지금 한 게 먼 거 아니까 순서를 그냥 바꾼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개표 여러분 현장에서 그나마 선거 사기를 막으려고 하면 전자개표기 사용이 중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나마 여러분들 행정안전부하고 국민의힘이 노력을 했으면 심사구 수견포 개수기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니 전부 다 여러분 수개표를 하면서 왜 전자개표기를 쓰는 겁니까? 여러분 전부 수개표를 하면 되는데 왜 전자개표기를 도입합니까?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여러분 진원진은 제가 볼 때는 전자투표지 분류기를 활용하는 것하고 집계 서버에서 이런 숫자를 조작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전자투표지 분류기는 보조적인 방법이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집계 서버 조작입니다. 현장에서 홍길동이 100표를 받았다 인격증이 50표를 받았다 그것이 여러분들 집계가 여러분들 송출이 되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에 이런 보관이 될 겁니다. 그 서버에서 여러분들 숫자 조작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전자투표지 분류기를 썼던 서버를 조작했건 간에 마지막 최종 결과물은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된 수치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대통령실도 침묵하고 국민의힘도 침묵하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부정선거가 해결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은 겁니다. 그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 서울법대를 나온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완전히 날아간 겁니까? 마시기 가버린 겁니다. 전자투표지 분류기 집계 서버 조작 두 가지가 저는 원흉이라고 봅니다. 전자투표지 분류기하고 집계 서버 조작인데 훨씬 더 여러분들 위력적인 방법이 집계 서버의 최종적으로 다 숫자를 맞출 겁니다. 그러니까 수계표를 하든 울트라 슈퍼 수계표를 하든 간에 여러분들 이 집계 서버 조작을 막을 수가 없으면 그냥 계속해서 대한민국은 선거 사기 세력들이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발표해 가지고 그냥 권력을 뭡니까?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전부 수계표를 하는데 전자투표지는 전자이름 개표기는 왜 사용합니까? 콩알만한 나라에서 한 3시간 4시간처럼 선거 결과가 뒤에 발표된 뭐가 큰 문제입니까? 선거를 전산화를 하고 단순한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 부정선거를 치르기 위해 가지고 전자개표계가 도입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들 직계 상황표에서 직계가 끝나 가지고 컴퓨터로 송출하게 되면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보조데이터백에서 여러분들 다 이게 다 모아지게 되고 이 보조디비가 방송에 나가기 전에 메인디비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간단한 단말기인 pc를 이용해 가지고 조작 서브용 pc에 깔아져 있는 전산 조작 프로그램에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숫자를 만드는 그런 거가 여러분들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죠. 검찰 수사를 안 했으니까 확실한 방법 없지만 가상 시나리오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게 수계표를 하든 뭘 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게 다 숫자를 만드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전산 프로그램으로 이용해 가지고 제작해 왔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인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국민의힘이나 행정안전부나 아무도 그 문제를 직시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유일하게 국정원이 10월 10일 날 이렇게 발표한 거 아닙니까. 외부의 해킹에 의해 가지고 선거 결과를 얼마든지 위조 변조할 수 있다. 사전 투표 선거인 명부의 위 변조는 외부에서 침입해가 얼마든지 위 변조할 수 있다. 사전 투표자서도 변조할 수 있고 선거 결과도 마음대로 만질 수 있다는 것이 뭡니까. 국정원 감사 결과였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선관위에 관련된 분들은 우리가 절대 그런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조갑재 씨는 아니 선거관리위원회를 이런 의심하는 것은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조갑재든 뭡니까 조갑재 할아버지든 간에 인간을 별로 안 믿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냥 말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뭘 믿느냐. 모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물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믿는 겁니다. 숫자는 여러분 사기를 치지 않고 숫자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숫자는 일어난 사건을 증언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닙니다. 이거는. 왼쪽은 2016년 총선의 차이값 사전빼기 당일입니다. 오른쪽은 여러분들 2020년 4.15 총선의 사전빼기 당일의 차이값입니다. 오른쪽은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 숫자를 만든 겁니다. 뭘 만들었습니까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한 겁니다. 미래통합당 김성애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더블당의 조정시각에 밀어준 겁니다. 나는 이 나라를 볼 때 어마어마한 구역질이 납니다. 나라의 가장 근간에 해당하는 선거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9번의 이름들 선거 후 데이터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 숫자로 공개됐습니다. 불구하고 대통령 이하 누구도 숫자 조작을 보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골로 갈 겁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저질스러운 이 뭐죠 이 뭡니까 이 비양심적인 이 비과학적인 이 비윤리적인 이 비사실적인 이 뭡니까 비합법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니까 그냥 노예로 사는 것과는 달리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선거입니까 여러분 이거 이게 선거냐고요.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충청남도 이런 관외사전투표를 어떻게 조작했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두 명 후보만 등장했기 때문에 모든 선거구에서 도독질한 표수하고 도독질 여러분 해서 훔친 작물 표수가 그대로 일치하는 겁니다. 예상군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도지사 선거의 차이값 관외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관외사전투표 득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국힘당의 김태흠 후보에서 예상군의 관외사전투표자수의 11.7%를 도독질해 가지고 더불당의 양성조에게 플러스 11.7%를 더해 준 겁니다. 후보가 두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도독질한 표수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작물로 확보한 표수 착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청량군 마이너스 8.8 플러스 8.8 홍성군 플러스 11.4 마이너스 11.4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홍성군에서 홍성군 관외사전투표자 우편투표 투표자 수의 11.4%를 뭡니까 표를 훔쳐 가지고 11.4%를 대해 준 겁니다. 총 얼마를 조작한 겁니까 22.8%를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홍성군 관외사전투표에서 있었던 겁니다. 이건 누가 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거죠. 어떤 방법을 했습니까 수작업이 아니고 전산 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세팅을 해 가지고 여기다 씹어넣고 그냥 홍성군의 조작값을 입력하니까 그냥 이 자료가 자동적으로 뭡니까 메인 서버에 옮겨가며 다 이런들 숫자가 변조되어 가지고 방송을 타고 다 나간 겁니다. 선관위가 이런 발표한 것은 이 메인 db에서 나온 자료인 겁니다. 그 이전 자료는 선거 이후에 철수를 해보기 때 아무 흔적도 찾아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표 현장에서 수개표니 뭐니 해 가지고 홍길동이 100표 인격증이 50표를 받아가서 여러분들 컴퓨터로 송출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여기서 다 조작을 하니까 여기서 다 조작을 하는데 뭘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이 나라 여러분들 있죠 정말 제가 볼 때 행편없는 인간들이 우울우울한 겁니다. 아홉 분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이걸 민간인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뭡니까 전모를 거의 다 까발긴 겁니다. 밥을 처먹는 뭡니까 검찰이나 경찰이나 한 명도 뭡니까 이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서 낯선 적이 없는 겁니다. 이런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나라가. 이게 여러분 선거냐고 선거냐고 이게. 전국의 모든 뭡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강서구에서 일어난 조작 상태입니다. 강서구의 역대 선거에 2014년 2016년은 조작을 안 했으니까 0%고 대선 25% 조작 지방선거 40% 총선 4.15 총선 35% 조작 대선 25% 조작 지방선거 강서구 정량선거 15% 조작. 이 여러분 조작값을 써 가지고 조작값을 어디다 입력했습니까 여기다 조작값을 다 입력한 겁니다. 여기다가 조작 서브에 있는 조작 프로그램에다가 이런들 인풋 조작값 입력해가 그냥 다 숫자를 만든 겁니다. 숫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그래프 가 나오는 겁니다. 숫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숫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들 조작에 사용한 규칙이 발견된 겁니다. 어떻게 나라에 이런들 사람들이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는 일이고 자기 목에 칼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후손들이 뭡니까 그냥 선거 사계 세력들이 뭡니까 노비나 노예가 돼가 살아야 되는데 이걸 침묵하고 국힘당이 내놓는 것이 무슨 수개편이 운용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기가 찹니까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인간들 여러분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모든 선거를 다 도덕질한 겁니다. 2016년 빼고 이게 차이집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집. 차이집의 평균값. 2017년 대선에 문재인 플러 7.1 홍준표 마이너스 5.1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블당 플러스 5.1 자유한국당 마이너스 4.9 4.15 총선 더블당 플러스 8.9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7.9 미친 미친 미치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더블당 차이집 마이너스 17.2 국힘당 마이너스 16.5 2022년도 김태호가 여름구청장 됐던 선거 플러스 더블당 5.8 국민의힘 마이너스 5.8. 여러분 이때는 후보가 딱 두 명이 나왔기 때문에 도덕질한 거하고 여러분 도덕질 당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가양일동 도덕질 당한 거 4.39 도덕질 한 거 4.3. 가양일동 마이너스 4.8 플러스 4.8. 에라이 인간들아. 제가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무슨 여러분들 호강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우리만 살다 가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살아야 되는데 선거 부정이 완전히 제도화되고 고착화되는 나라에 대통령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이름 당대표 모두가 협력해 여러분들의 이 사악함이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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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번성하도록 만드는 나라가 됐으니까 어떻게 뭡니까 제가 윤 대통령 보고 정말 잘하십니다. 지하자 조소 이렇게 이야기하겠냐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 정도 이야기해도 공부학수님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노예로 살다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핵심은 수개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전산조작을 어떻게 막아내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 전산조작을. 이번에는 또 신기법이 도입돼가지고 그냥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를 통해가지고 그냥 유령사전투표자서를 대거 만들어서 그냥 표를 쑤셔너주는 방법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게 2020단 총선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산조작을 인정하고 전산조작을 막기 위해서 예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개표라는 것이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은 한 번만 도독질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번에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들 보수들은 비급하고 아니랍니다. 나는 이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뭐가 이런나 한탄스러운 거 하니까 어떻게 나라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허술하냐 이야기죠. 그렇게 뭡니까 그냥 나라가 그냥 너무나 허술한 겁니다. 도독질을 아홉 번 하더라도 응 도독질 응 도독질 도독질 한 적 없어 이따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악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악은 딱 한 번만 조작하게 되면 나라를 먹는 겁니다. 나라를.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 말장난인 겁니다. 이거 이번에 조치를 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심사고 수검표를 그냥 순서에서 그동안 4번이었던 걸 3번으로 바꾸고 그래서 선거를 치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은 대패합니다. 대패하고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 가 대통령은 뭡니까 퇴임 이유나 임기 못 채울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러분들 이걸 해놓고 전부 수검표를 하는데 전자개표가 왜 필요하노 qr코드가 왜 필요하노 다 헛소리 들은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핵심은 다시 말씀드리면 득표수를 만드는 겁니다. 득표수를 국민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권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나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더 구체적으로 지칭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내 외부에 압력하고 있는 소수의 선거 사기범들에 의해서 국가의 주권이 나오는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러니까 핵심이 전자투표지 분류기하고 집계서버 조작이 여러분들 가장 핵심입니다. 전자투표지 분류기에 usb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개표가 시작될 때 조작값 같은 걸 입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정진석 씨가 가까스로 승리한 부여 청량의 여러분들 확인된 바로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사실은 아니고 집계서버 조작이라는 것은 이런 득표수를 만들어내는데 수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여러분들 상상한 것은 이 사람들이 사전에 모든 전국의 선거구에서 개표가 끝나면 개표 상황표가 작성이 되고 나면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입력하게 되면 그 모든 전국의 후보별 특별수가 보조디비에 아마 다 취합이 될 건데 보조디비와 메인디비 사이에서 조작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추측 추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간단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한두 대 정도의 pc만 여러분이 있더라도 한두 명 정도가 다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조작 서브용 pc에 여러분들 조작 프로그램 아주 간단하고 아주 뭐죠 조악한 조작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선거구마다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득표수를 제조 생산해 온 겁니다. 그래서 전자투표 분류기 사용을 전면 검지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러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냐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투표 폐지하면 최고입니다. 그리고 당일투표하고 사전투표 그냥 연이어 가지고 꼭 이틀 동안 해야 되면 그 전날 사전투표를 여러분들 하더라도 이틀 동안 선거 몰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가 본투표 당일투표에서는 실물로 여러분들 투표장에 가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일투표에서는 거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사전투표만 문제가 일어납니까 사전투표는 실물로 비치된 선거인 명부가 없기 때문에 100명이 했는지 200명이 했는지 선관위 사람들만 아는 겁니다. 이런 썩어빠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투표를 100명이 했는지 200명이 했는지 300명이 했는지 발표하는 선관위 사람들의 양심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어떤 짓을 한 겁니까 선거인 명부 기준으로 7.49%의 여러분들 투표율을 뻥튀기 해 가지고 실제로 이런 투표장에는 선거 인수 기준으로 15%대의 사람이 참가했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22%대의 사람이 참여했다고 7.49%를 뻥튀기 해 가지고 37453패의 유령투표자 수를 만든다면 그걸 전부 다 징교훈이 함께 대해준 거 아닙니까 더블당 후보한테 사전투표율 부풀기를 원천 차단하지 않으면 국힘은 대패합니다. 2024년 총선은 가장 유력한 여러분들 조작수법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둑을 두더라도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복귀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이 여러분들 터져 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왜 사건이 터졌고 어려움이 겪게 됐는지 그 사건을 차분하게 따져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나라가 9분이나 부정선거가 일어나 가지고 선거마다 조직직이고 체계적으로 사전투표 조작을 해서 선거관리위원이라는 조직이 그냥 특정정당하고 야합을 해 가지고 그냥 후보가 받은 득표소를 다 조작을 해왔는데 그거가 여러분들 세상에 알려진 지가 한참 걸렸는데 다 침묵하고 뭡니까 수개표합니다. 정신 나간 인간들아 너희는 그냥 쓰레기다 쓰레기. 그냥 쓰레기다 이야기죠. 세금충도 여러분들 더 과한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전투표지 qr코드 사용 금지해야 되고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사인 날인 해야 됩니다.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여러분들 인쇄에서 찍는다는 것은 그냥 인쇄소에서 막 만들 과정 집어넣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개표 상황표가 여러분들 딱 되게 되면 컴퓨터 입력하지 말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전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표 상황표 공개해야 되고 전부 선간위 발표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사하고 다 대조해야 되고 투표가 종결한 이후에 현장 수개표 실시하면 깨끗하게 문제 해결됩니다. 사전투표 제도 폐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거 돈 안 듭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선거부정을 계속해야 되니까 이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선거부정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딱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선거부정 계속해야 되고 대한민국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략에 국민의 힘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파들은 어리석고 비겁합니다. 아무런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로 땡인 겁니다. 진짜 버러지 같은 인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대안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게 할 때 가장 좋은 대안은 사전투표 제도 폐지한 게 최고입니다. 그 문제가 많고 모든 조작에 뭡니까 진원지인 사전투표 제도를 끝까지 고수하는 겁니다. 전부 수개표를 하는데 왜 전자투표기가 풀려합니까 그래서 끝까지 유지한 겁니다. 그게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있어야 조작을 할 수 있습니까 투표관리관 도장 사인 날인을 왜 그렇게 결사적으로 반대합니까 그걸 지고 있어야 뭡니까 위조투표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수개표하는데 공무원만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공무원을 대한민국 공무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공적지관을 지금 믿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법관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선관위를 믿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을 믿을 수 있습니까 법무장관을 믿을 수 있습니까 경찰을 믿을 수 있습니까 검찰을 믿을 수 있습니까 법원을 믿을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노력해 가지고 그냥 좀 잘하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안 많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국 경제 공무원 외에 손 못 댔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다 또 넘어갈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민족인 겁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보면 그냥 선거가 무너지면 본인이 어떻게 되고 새끼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없는 겁니다 제가 하도 안타까워해 가지고 어제 밤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윤 대통령께서 드디어 해냈습니다 사람이 생가를 좀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가를 못하면 식솔드라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장문의 보도가 뭐 이 선거 절차 개선을 하고 투표관리관 직접 도장을 찍도록 하는데 그거는 선관위가 여러분들 협조를 안 하고 뭐 이렇게 나오네요 전수수겸표를 하는데 수개표를 하는데 전자투표지가 왜 이런들 전자투표지 분류기가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투표를 어렵지 않게 해서 투표율을 올리는데 더 집중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투표율을 뻥튀기 해 가지고 부정선거 하겠다는 거잖아요 한 번에가 재미봤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서부청장 보궐선거에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 가지고 유령사전투표자 술려면 3만7천453표를 만들어서 3만7천452표를 진교훈 더블당 후반께 다 더해 주고 한 표는 컴퓨터상의 개수조정을 위해서 잘못 투입된 투표장목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양심이 없고 그래서 세상에 악질적인 놈들이 있어 가지고 부정선거 한 번은 한다고 칩시다 그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한 분이 이 기사를 보고 한국경제신문을 보고 지난 4.15 선거 대선의 사전투표는 모두 부정선거였다고 봅니다 사전투표는 폐지가 맞습니다 늦었지만 부정선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완벽히 세워야 됩니다 투표율을 높인다는 선거관리비의 주장은 부정선거를 또 하겠다는 범죄핵적입니다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해야 도덕질한 표수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2024년 4월 10일 총선은 선거관리비위원회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활용했던 여러분들 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투표장을 찾은 사람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한 15% 된대 22% 뻥튀기한 다음에 전국에 329만 표 정도를 확보한 다음에 더블당 후보한테 다 보너스를 주겠죠 그 방법을 쓸 걸로 봅니다 이분 말씀하지 않습니까 투표율을 높인다는 것은 선거관리비위원회의 주장은 부정선거를 또 하겠다는 범죄핵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부정선거도 반드시 수사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에 깨어있는 국민들도 계신 겁니다 여러분 대안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전자투표 분류기 전면 사용검지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비치 몇 명 참여인지 모두가 여러분들 크로채크를 해야 볼 수 있어야 된다 qr코드 사용금지 투표관리관 도장 4인 날인 그래서 인쇄소에서 만들 수시원 넣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개표 상황표 아날로그 방식 전성 개표 상황표 전국의 모든 선거에 공개하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를 다 공개를 해서 발표해야 되는 거죠 투표 종결 이후에 현장 수개표 하면 가장 이상적이고 사전투표 제도는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힘당의 바보 천치들이 또 당할 겁니다 그래 국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연말 연 하루에 가기 전에 아마 발표될 모양인데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네요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방송을 국힘 관계자들이 볼 가능성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정리하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은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조작하는 겁니다 누가 북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고 그냥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홍길동이 100피로 임격증의 50피를 받은 것을 국민들이 던진 투표자 수하고 관계없이 본인들이 만들어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걸 공박사님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들 그거 쉽게 알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장 정직한 것은 숫자입니다 인간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은 자기의 편의와 이익에 따라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숫자는 보시기 바랍니다 특정선거구의 통총투표자 이게 모집단입니다 모집단으로부터 자식 두 명을 추출한 것 끄집어낸 것이 사전투표 표본이라고 당일투표 포본이지 않습니까 같은 어머니로부터 자식을 두 명 끄집어냈기 때문에 어머니의 유전자하고 자식 표본 1의 유전자하고 자식 2인 표본 2의 유전자 같아야 되는 것 그걸 선거로 환산하게 되면 특정후보의 총득표율 특정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특정후보의 당일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만고불변의 진리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 두 후보가 같으려면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0에서 3 정도 아주 작은 값이 돼야 되는데 여기 왼쪽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15 총선 차이값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15.68 마이너스 14.60 플러스 12.0 마이너스 11.42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박영선 후보가 여러분 출마했던 선거는 2021년도 보궐선거입니다 그 선거는 박원순 시장의 성추문 사건 때문에 이런 보궐선거가 실시됐기 때문에 도저히 오세훈 후보한테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2021년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차이값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입니다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물론 2020년 한해전이 4.15 총선보다 조작은 낮았습니다 모든 선거를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9번 선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북조선 선거관리비원회가 아니고 남조선 선거관리비원회가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9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뭘 사전투표 득표율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노원병 선거 부정 없다고 맨날 여러분들 뭡니까 목소리 높이고 있는 이준석 씨 선거 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만 정상이고 차이값을 차이값 평균값을 보시게 됩니다 차이값 평균값이 다 0에 3%입니다 그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 여기는 아마 노원구청장 선거 노원구의 보궐선거 북회의원 보시기 바랍니다 더블당 플러스 9.6 자유한국당 마이너스 4.8 이준석 마이너스 4.2 다 조작을 한 겁니다 2020년도 플러스 13.8 마이너스 15.1 자기 선거에서 이렇게 도덕죄를 당했는데 선거 부정 없다고 떠들고 다니는 친구가 이준석인 겁니다 내하고 나이가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훨씬 더 젊은 겁니다 내가 훨씬 더 정의감이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준석은 악한 겁니다 지 선거에서 이렇게 뺏긴 겁니다 이 선거에서 이준석이 간신하게 이겼습니다 선거가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지방선거는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실시가 된 선거기 때문에 조작값이 좀 적지만 오차범위 3%를 다 넘어가지고 플러스 5.6 마이너스 5.6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지방선거에서 아마 구청장 선거 같은데 이 두 명이 출마했는지 좌우값이 정확하게 일치하죠 플러스 4.1 마이너스 4.1 플러스 4.0 마이너스 4.0 훔친 것만큼 더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선거의 핵심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조작값을 입력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여러분들 만들어 온 겁니다 그게 핵심인 겁니다 20대 총선 2016년하고 21대 총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너무합니다 나라가 나는 나라가 이렇게 달아갈 수 있을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국민들이 비겁할지는 생각도 못했고 나라의 지배 엘리트들이 이렇게 뭡니까 타락했지 난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는 그냥 두 발 두 손 다 든 겁니다 이 나라는 진짜 앞으로 얼마나 비용을 지불하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 여러분들 선거를 도덕질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부정선거가 완전히 뭡니까 강물처럼 번람한 나라가 뭐가 하나 여러분들 제대로 돌아가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정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 있겠습니까 장례가 있겠으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의 사전투표 조작의 기본이란 것은 바로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하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2017년 대성정부 등국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는 상대방 표를 훔쳤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조를 통해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서를 뻥튀기 한 다음에 사전투표자서를 37453명을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뭡니까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그런 신종사기수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방법이 2024년 4월 10일 날 총선에 실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선거 조작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심플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 훔쳐 가지고 더해 주는 겁니다 원하는 사람들은 차익값이 마이너스 쪽으로 그 다음에 뭐죠 밀어줘야 될 후보는 플러 쪽으로 이게 4.15 총선의 전국평균 수준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자수의 12.5%를 훔쳐 가지고 12.5%를 더해 준 겁니다 총 조작규모는 25%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산조작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이걸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해결하겠다 이런 진지함이 국힘당에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반역자되는 겁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나라에 반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에 뭡니까 완전히 반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해설을 여러분에게 드리지만 이거는 그냥 뭡니까 과학적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죠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이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해설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뭘 만드는 게 전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창원시 성산구 선거입니다 창원시 성산구 여러분 이 2019년 4월 3일 보궐선거에서는 여러분들 중간에 여러분들 표를 개표하다가 중간에 불이 꺼지고 난 다음에 성부가 바뀌었다 이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들 이 선거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인가 하시는 분이 마이너스 6.3 정의당 플러치 7.7로 정의당 후보가 이러면 당선이 됐습니다 창원시 성산구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강기훈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0장당 20장으로 훔쳐가지고 정의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조작입니다 조작 이거는 그냥 예술품이에요 예술품 누가 했습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후보의 득표수를 조작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증언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무슨 선거관리비원회가 여러분 척을 졌다고 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나는 권력 자체를 너무나 뭡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로 생각하고 저는 인생관이 너무나 맹악하고 여러분들 권력관도 너무나 맹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여러분들 이 문제를 자기 아니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고발하겠냐고요 이런 짓을 누가 한 겁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이 짓을 한 겁니다 이때 사무총장이 누구였습니까 조해주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진짜 나쁜 인간들인 겁니다 구한 말이 여러분 이완용이나 고종보다 더 나쁜 놈들인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안 됐습니다 정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여러분 그래서 선거관리비원회 선거 사기시력들 어떻게 했습니까 강기훈 후보한테서 표를 훔쳐 가지고 6대 4로 나누어 줬습니다 더불 민주당 후보한테 40 주고 정의당 후보한테 60% 주고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시력들의 핵심시력들이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정의당과 더불당이 이런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장물 도독질해가 이런 장물을 확보했는데 100장 가운데서 60장은 정의당 후보한테 주고 그다음에 더불당 후보와 함께 40장을 넘겨준 겁니다 그 선거가 2020년도 4.15 총선의 창원시 성산구 선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 버린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슬픈 것은 나라의 엘리트들이 그냥 완전히 타락을 해도 이렇게 타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한 분 외에는 나라가 여러분들 망해 가지고 유민이 되고 국민들이 뭡니까 그냥 특정 정치 세력이 뭡니까 하수인이나 노예가 돼가 시냄하는 것을 전혀 아무도 뭐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책임감을 느끼려고 안 하는 겁니다 하긴 대통령이 책임감을 안 느끼니까 뭐 누구를 또 나무라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어 뭐죠 조작 서브용 pc가 핵심이거든요 전자개표기로도 숫자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수의 개표 상황표를 보고 개표 수를 각 지역 선관위가 컴퓨터를 통해 전산에 입력합니다 전국에서 입력되는 후보별 득표 수가 보조디비에 등록이 됩니다 지역 선관위 pc 정상개표 수를 입력하고도 보조디비에서 다 조작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조작의 것은 메인 서브로 가는 조작 서브용 pc에서 결정합니다 이게 제2아 전문가가 이 가상 서브 조작 예상도를 그려주면서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입력을 하게 되면은 결국 여러분들 여기에 이게 현장입니다 수개표 뭐 야단제가 여러분들 입력하더라도 여기에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 이후에 철소에 부리게 되면 흔적이 아무것도 안 남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척결 의지가 있었으면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 압수수색 들어갔으면 그때 잡아낼 수 있었겠죠 그때 여러분 저는 결정했습니다 제 양반이 완전히 뭡니까 그냥 손 들었구나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당시에 윤 대통령이 당선된 당시에 전국의 여러분들 조작 프로그램에 입력한 것으로 예상되는 조작갑입니다 이걸 찾아낸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특별수 조작된 후보별 특별수를 다 분석해가지고 어떤 규칙을 사용했냐를 다 찾아낸 겁니다 대구 강력시의 5% 경상북대의 5% 너무나 신기한 숫자들인 거죠 여기서 15% 여러분들 입력이 됐으면 이재명이 이긴 겁니다 2926표로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조작하는 사람들이 졸았습니까 그 여러분들 중차대한 사건에서 졸았을까요 대구 강력시 5% 왜 했습니까 15%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전국의 대부분 15%입니다 몰표가 쏟아지니까 대구 강력시하고 이런 경상북도가 윤 후보 몰표가 쏟아지면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15%만 훔쳐서도 이재명이 여러분들 2926표 차이로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값을 입력하는 겁니다 어디서 입력한다? 여러분 여기서 입력하는 겁니다 조작 서브용 pcs 조작용 pcs 여러분들 그때 15% 입력했으면 5% 대신에 대구 강력시하고 경상북도 했으면 여러분들 2926표 차이로 그냥 이기는 겁니다 이재명이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겁니다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방법은 전산 조작에 한 사전투표 득표 조작 전국 차원이고 두 번째는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투입입니다 그런데 경중을 따지게 되면 압도적 중요한 것이 전산 조작에 의한 후보별 득표 쓰고 보조적인 것이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투입인 겁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와 개표위의 투표함 속의 투표지 수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도 문제없다 대부분 후보들은 선거에 불복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투표함을 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둘째 4.15 총선처럼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해도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투표함 속의 투표지를 전부 갈아치운 다음에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밝힐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제 이제 보도가 나와 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 책을 보시게 되면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이 책이 이제 나올 수 있게 된 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역대 선거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정거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정거가 후보가 받은 득표수거든요 그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득표수 조작에 이용한 규칙 조작값을 찾아내는데 가장 결정적인 기를 한 인물이 지방에 있는 제야 전문가입니다 30년 정도 전산 절음 베테랑인 그분이 한 겁니다 그래서 훗날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가 규명이 되면 가장 큰 공은 그 숱한 밤을 세우면서 전산 조작을 분석해서 다 찾아낸 제야 전문가의 공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내년 총선부터 모두 수계표를 확인한다 제야 전문가와 함께 연락을 했습니다 의견을 좀 달라 당신 생각에 어떠냐 가장 이 문제를 깊게 들여다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저한테 여러분들 정리되지 않고 그냥 구어체로 보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야 전문가가 보낸 수계표 전면 실시에 대한 논평입니다 수계표를 하는데 전자계표기는 쓸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자계표기를 끝끝에 고집하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부정선거를 하는데 전자계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표로 부풀리기는 선거인이 결정되게 되면 사전투표가 실시하기도 전에 일정 비율로 만들어서 넣으면 됩니다 선거인 수만 결정되면 선거인 수의 일정 퍼센트를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4월 10일 총선이 오기 전에 선관위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죠 투표 많이 참가하라고 왜 그런가 하니까 투표율이 올라야 유령 투표자 수를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실제 사전투표율은 선거인 수 기준으로 15% 되는데 22% 올렸습니다 7.49%를 뻥튀기라는 거죠 꼭 같은 일이 2021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7.49%를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서 국민들에게 사기를 쳤는데 그렇게 해서 몇 명이 확보가 된 겁니까 37,453표의 유령 사전투표자 확보가 됐고 그거를 조작해서 진교훈이한테 다 준 겁니다 진교훈이가 받았던 20개 동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와 거소투표에 다 집어넣어 준 거죠 그럼 2024년 또 4월 10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7.5% 정도의 사전투표를 뻥튀기 하게 되면 선거인 수가 2020년 총선 기준으로 하게 되면 329만 표 정도의 조작이 가능합니다 유령 사전투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거죠 표 부풀기는 선거인이 정해지게 되면 사전투표하기 전에 일정 배율로 만들어서 조작하면 됩니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수개표하든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냥 전산조작은 그냥 사전 선거인 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몇 프로 뻥튀기 할 것만 결정하면 된다 부정이 의심되어 바코드를 확인하려면 재검표를 해야 되는데 재검표는 법원이 기각할 겁니다 투표관리관 사인을 인시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지금도 뭐죠 투표관리관 도장을 계속해서 사인을 못 짓겠다고 그렇게 협조 안 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결국은 민주당은 조작해야 이기는데 수단과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도덕은 다 안에 있습니다 선관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외부 해킹에서 조작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관위가 조작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덕이 들어올 만한 구멍구멍을 다 막았다고 합니다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에 도덕이 있는데 바깥에 도덕이 있으면 도덕놈을 잡으면 되는데 안에 도덕놈들이 다 우글우글 이런들 세금 먹고 이런들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선관위가 한두 개는 양보할 테니까 지난번 이런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qr코드 쓰지 말 것 투표관리관 도장 사인 찍을 것 사전투표 먼저 깔 것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사전투표 먼저 깔 것만 선관위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 이기는 데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진정 목숨을 걸고 합니다 이번에 지면 더 이상은 이길 수 없음을 압니다 어차피 죽음을 알기에 필사적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무사한 일입니다 욕심도 없어 보이고 나만 당선되면 된다는 그런 태도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2017년 대선부터 2024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에 전산조작에 의한 득표수 조작을 전부 밝히는 제야 전문가가 오늘 저한테 보낸 논평입니다 도독은 안에 다 있는데 도독이 들어올 만한 구멍구멍을 다 막았다고 뭡니까 국힘당은 주장합니다 머저리 병신들인 겁니다 이런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국힘당이고 행정안전부입니다 이런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국힘당이고 윤석열 정문거입니다 원인 분석 문제와 본질은 사전투표 폐지가 정답입니다 선거에서 모든 문제는 사전투표에서만 발생합니다 이것이 원인인데 그냥 땜빵만 하고 선거합니다 100% 필패입니다 제야 전문가 결론입니다 100% 찝니다 탄핵선 무너질 거고 개은선 무너질 겁니다 그 인간들은 최후의 성분 겁니다 2023년 총선만 사전조작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날로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식소리할 수 없고 공병호 tv가 이런 부정성거 못 다룰 겁니다 마지막 한방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들은 라면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도대체 그 인간들하고 궁합이 안 맞습니다 어떻게 그게 절박감이 없는지 어떻게 그렇게 절실함이 없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감방 보낼 것이고 김건희 여사도 감방 보낼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권에 협조했던 인간들 인간의 여러분들 심성 가운데 제가 알 수 없는 것이 시기심과 피해식과 정오심입니다 호의를 베풀면 인간이 갖고 있는 시기심과 정오심과 피해식이 없어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밝혀낸 겁니다 선거에서 모든 문제는 사전투표에서만 발생합니다 이게 원인인데 그냥 땜빵질만 하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뭡니까 비겁한 인간들이고 안일한 인간들이고 소심한 인간들이고 대책 없는 인간들이고 그게 국힘이고 그게 윤 대통령이고 그게 윤 대통령 대통령실입니다 본인들 당하고 본인들 당하는 거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앞으로 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은 제야 전문가가 국힘당과 행정안전부가 수개표를 무슨 관철시겠다는 보도를 보고 논평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손을 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캡처가 말씀드린 겁니다 욕심도 없어 보이고 나만 당선되면 된다는 그런 태도로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간간이 부정성 걸 얘기하면서 표를 구글하는 의원들만 보입니다 표 구글만 하지 본질적 문제는 전혀 여러분들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100% 민주당이 200석 이상 한다고 절대적으로 믿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윤석열이 너무 못한다고 합니다 뭘 못하는지 물어봐도 그냥 못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그분이 경험한 겁니다 다 못한다고 하니 자기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가 정말 막히는 일입니다 그 말도 지성이라는 3040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답은 이틀 연속 선거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는 것이 답입니다 내부자가 도덕놈인데 사기꾼인데 외부인들이 고쳐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에 다 도덕질을 하는데 외부 해킹했으면 도덕질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내부자들이 다 공모했으면 도덕질을 해온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국힘당 의원 10명이 나와 가지고 부정선거 의심이 있어 보이니까 선거 위에 꼭 4.15 총선의 문제점을 챙겨보겠다는 성명성만 발표하더러 덜불처럼 저런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 시위가 일어날 건데 그들이 다 찐표를 만들어줄 것인데 그런 것도 못하는 국민의 힘은 선관위 도덕님들이 화사해 주시는 소소한 몇 자리만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질질 흘리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선거는 투표지 선거 조작이 아니라 전산적 조작의 선거입니다 모든 전산화가 되면서 모든 게 숫자 조작으로 만들고 있고 늘 조작의 일상을 알면서도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인식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안타까운 겁니다 핵심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의 가장 핵심이 뭐냐 숫자 조작인 겁니다 숫자 조작을 어떻게 하냐 수작업을 할 수 없고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렸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모든 후보별 득표수가 아주 정확하게 규칙을 찾아낼 수 있고 아름다운 그런 그래프 모양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덜 통이 난 겁니다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런 숫자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발표해 놓으니까 제야 전문가가 이런 공장을 찾아낸 겁니다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선관위 이런 조작범들이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활용한 조작값 규칙을 선거관보다 다 이런 찾아낸 겁니다 모든 게 숫자 조작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게 아니고 숫자를 조작하는 건 숫자를 이 숫자 조작에 대해서 한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대법관 조재현 천대엽 민유숙 김상한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언론들 그 여러분 똑똑한 언론들 다 입 다무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대한민국의 검찰 대한민국의 경찰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다 여러분들 뭡니까 저마다의 몫을 다 담당할 겁니다 모두 다 여러분들 선거를 전산화 시켰고 모든 공직선거의 부정선거의 핵심은 숫자 조작입니다 숫자 조작은 프로그램을 돌려서 만들어낸 겁니다 프로그램을 돌렸다는 것은 뭡니까 규칙을 프로그램화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뭡니까 숫자를 조사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다 찾아진 겁니다 류건일 주필왈 민주당은 전쟁을 하는데 국민의힘당은 정치를 한다 아름다운 정치 기가 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국의 선거는 숫자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물 위조 투표제를 몇 표를 투입하는 것은 이런 보조적인 것이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보조적인 겁니다 숫자 표 전혀 암심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핵심은 표를 합산한 과정에서 서브 조작을 통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표를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이번에 행정안전부하고 국민의힘과 선관위가 협의해 가지고 만든 것은 그냥 3번 4번을 바꾼 겁니다 지금은 개수기 돌리는데 심사부 수검포 하는 것을 심사부 수검포 하는 것하고 그다음 개수기를 순서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뭡니까 대서특별한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 부하내동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오이고 잘했다 이제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나간 짓인 겁니다 오늘 방송을 여러분 정리정돈하는 면에서 4.15 총선의 선관위주도 사전투표 조작은 이렇게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 표를 훔칠 것인지 얼마나 조작할 것인지를 여러분 결정해 온 겁니다 이것이 2017년 대선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본격적으로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뭡니까 표가 규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차익값 그래프가 4.15 총선 창원시 성산구 차익값은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25%를 도독질한 다음에 정의당 60% 더블당 40% 정도로 사이좋게 나누어 가진 사전투표 조작 사례입니다 그 그래프가 차익값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가 표를 도독질 당했고 그 확보된 작물을 60대 40으로 전산조작범들이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더블당과 정의당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고 최고의 수혜층입니다 그래서 교육감선거는 대부분 뭡니까 전산조작을 통해서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후보들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선거가 좌익들에서 완전히 뭡니까 포획이 되고 장악이 된 겁니다 국가가 넘어간 겁니다 나라가 넘어간 겁니다 나라가 넘어갔는데 지배 엘리트들이 나라가 넘어간 것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이고 어마어마한 시극인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웃기니까 후보 단일화가 안 되니까 후보 단일화가 안 되니까 표를 도독질한 다음에 정의당 60% 주고 더블당 40% 주고 그렇게 싸우지 않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후보 단일화가 됐으면 전부 100%를 다 돌려줬을 건데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대조 자체가 안 되는 건 만일에 법원이 실물 투표지를 대조하기 위해서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다면 그때 선거관리위원회 발표 후보별 득표소에 맞춰서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함 전체를 뭡니까 갈아치운 다음에 법원에 제출하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물은 선관위가 전산조작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발표한 선관위 발표 조작된 후보별 득표소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모두 다 뭡니까 4.15 총선 5번의 재검표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든 투표지들이 대거 출연한 이유가 실물로 된 투표함 속에 투표지 개수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와 다르기 때문에 표갈이를 한 겁니다 전부를 다 이렇게 이런 표들이 다 이 뭡니까 인쇄소에서 만드는 과정에서 작업이 오류가 생겨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런 빡빡한 사전투표지가 왜 나왔냐 그대로 제출할 수가 없으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핵심은 숫자 조작입니다 일부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했지만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것은 거의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재검표장에서 다 표를 갈아치운 겁니다 수개표하면 안전한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개표결과 합산 과정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검증작업이 뒤를 따라야 되고 수개표를 하더라도 조작용 pc를 통해서 메인 dv에 들어가기 직전에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조작이 여기서 다 조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맹규성 교수님도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를 오랫동안 들피워온 4.15 총선 이후 모든 선거에서 적발된 결정적 조작은 개표결과 합산 과정입니다 메인 서버의 프로그램 조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메인 서버의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서 다 투표지 분류기는 일종의 악세서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서버에서 그냥 개수 조정을 다 하는 겁니다 개수 조정을 여러분들 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좀 일찍 방송을 제가 시작한 이유는 이제 뭐 다수가 또 이렇게 믿음은 할 수가 없지만 참 나라의 앞날을 위해 가지고 2024년 총선에 전산 조작에 의한 후보별 특표수를 만드는 작업을 중지를 시켜야 되는데 이 작업에 대한 부분들을 참 그런 국민의 힘이나 행안부가 너무나 여러분들 이렇게 참 무성실하게 이렇게 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좀 급히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전자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고 이런 내용들이 개선이 안 되게 되면 그러면 9번 부정선거가 10번으로 완결되고 그걸로 이런 대한민국은 완전히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과장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번 선거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국민들이 정치 권력을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추후로 계속 진행되는 내용들을 봐야겠지만 결렬한 의지를 갖고 선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윤정부 하에서는 너무나 미흡하고 이렇기 때문에 참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본인들이 고생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국민들이 이제 완전히 뭐죠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주변에 영상들이 많이 좀 확산돼서 더 많은 분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마치고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거 부정을 체계적으로 해부한 도덕놈의 시리즈 1권부터 5권이 올해 완관이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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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